지금 와? 어 누구 만나고 와? 친구? 그 계집애는 친구도 아니야 왜? 싸웠어? 왜 싸웠는데? 글쎄 그 계집애가 말이야 아니다 다 지나간 일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야 근데 야 강실장 잘생겼더라 엄마가 성욱씨 잘생긴걸 어떻게 알아? 엄마 혹시 성욱씨 만났어? 어 아니 아니야 근데 엄마가 성욱씨 잘생긴걸 어떻게 아냐고 어 인터넷 인터넷에서 봤지 강성욱 치니까 바로 검색되던데? 정말 그게 다야? 그럼 그게 다지 혹시나 해서 한 얘긴데 엄마 나 몰래 성욱씨 만나서 집 옮겨달라 그럴 생각 꿈도 꾸지마 알았어? 어 알았어 기집애 서슬퍼란거 좀 봐 내가 강실장 입단속하길 잘했지 어